요즘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사회 문제 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팔기도 바쁜 기업들이 이 사회 문제 해결에 힘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자원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은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회적 책임을 모른 채 하는 나쁜 기업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으로 기억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 사회 문제 해결사를 자처한 국내 기업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왕 물건을 구매하는 거라면 사회 공헌 기업 이런 착한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이런 심리도 갖고 있잖아요. 사회 문제 해결사로 나선 기업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먼저 이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이 엘사의 이야기입니다. 엘사는요. 40년 만에 한강으로 돌아온 수달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 수달은요. 천연기연물 제 330호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동물인데요. 과거에는 전국 광과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유류였습니다. 하지만 수질이 오염되고 모피를 위한 남액이 늘어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고 서울에서는 1973년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7년에 수달 몇 마리가 한강 부근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이 서울내 중랑청에서 두세 마리의 수달 개체군이 각각 따로 관찰되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은 최소 5마리 이상의 수달이 중란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도심의 멸종위기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엘사가 수달 지킴이로 나섰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우선 엘사는 지난해 여의도에 있는 색강 생태공원에 수달 동상과 야외 공원 안내판이 있는 수달 배움터를 조성했고요. 이곳에 총 9천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수달 생태 강의와 놀이, 수달 보호구역 가꾸기 등으로 구성한 의육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6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맞춤형 활동을 펼쳤는데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과 수달들에게 위험한 물건과 쓰레기를 치우는 서식지 강화 활동을 계획 중이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달 학교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서울 한강에 수달이 돌아오면서 도시 하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만큼 이 엘사는 수달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달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건강 상태도 그렇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에 지금은 안전한 서식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달이 다는 아닐 겁니다. 수달 외에도 서울을 떠난 또 다른 생물들이 있을 거거든요. 돌아오기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달 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